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멍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지가 않지만 여러분들이 오시면 다 똑같이 누워서 우리의 몸을 척추만 사용해도 좋아지라는 거죠 대박 축제. 척추만 좋아지unge 여러분들은. 아름다운 주소는 아멘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참고 있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, 정계해 봐서.. 설특트와 온호입니다. 아익샷 너본대게긴 또 하면 될 세라데로 샷도의 졸리도 누전히 아익샷도 될 때 가게보시 아익샷 뭐냐 하면 버린또 아익샷 아익샷 한번 버스주가 갈게요 제가 강의하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잘생겼다고 하지만 제가 이제 가버리면 우리 칼리코노가 제일 싫어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익샷 볼 때 우리 오늘 저녁에다가 우리 딕기 아익샷 이렇게 이거 한 번 더 없게 됐어요 네 서울이 우리 헷스스티이 있는데 여러분들 매일 건강한 사람들하고 참 고생했었죠 우리 헷스시더라는 거고 고맙다고 우리 박수로 함께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익샷을 마셔봐시기고 나 자랑샷을 우리 자랑샷을 마셔라 하체 우리 자랑샷을 마셔라 하체 우리 자랑샷을 마셔라 하체 따라하고 가슴을 쇼탈 때가 좀 넣어버리더니 우리 고시로 버렸다 야 네 내 땐 아무래도 이 석수만이 더 슈스도 간다 또 내게도 거짓이야 발라도 석수만이 더 슈스도 간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아이가 들어가고 이런 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체요 만세일 전 모호에 다크서이샤 서이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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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어느덧 나이가 먹어서 이제 얼굴의 주름이 하나 둘 드러나는 이렇게 노인 느낌으로 아유 나는 늙기 싫어요 나는 정말 젊은 때 저의 그런 피부를 갖고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해도 우선은 질 수가 없어요 이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어야 한 것도 내 마음대로 그거는 얼핏할 수 없는거지요 이제 이 나이가 오는 자의 화연아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이먹으면서 우리한테 뭐가 오느냐 우리한테 명이 오져라 이 녀석은 이제 석체 미식 부릅도 끊는 미소에 이제 다 아무나 조금 주거 끌고 있는데 아무나 조금 밭둑둑둑이 이 녀석은 맛도 끊고 있는 것 같고 이 녀석은 반쪽도 끊고 있는 것들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한 것들을 볼 수 없는 것들 이 녀석은 더 좋은 일에 있는 것들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감사합니다.